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컨터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종목 리뷰 3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리뷰 드렸던 종목들과 일부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이러한 리뷰 복귀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하는지 이런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적과 펀드멘터리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말미에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꾸준히 우산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종목 장세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편하게 접근하신다면 어떤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드리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요. 제가 장 전에 브리핑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좀 어떻게 흘렀는지 그 주요하게 체크해야 할 이슈 포인트도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와 환율적인 매크로 지표 데이터들 같이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퀄리티 높은 자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도 좋고요. 기술적 위치도 부담 없는 자리에서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답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동일하게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비용 전혀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프리 콘텐츠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들 수익률 리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총 언급드렸던 황금 지도주들은 총 50, 52 종목이었고요. 누적 수익률은 710% 정도 됩니다. 물론 아무래도 종목 정말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누적 수익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정확하게 좀 더 얘기 드려보면 13.65% 정도가 됐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하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건 조금 더 너그럽게 양해해서 보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월등히 좋고요. 그냥 좋으면 안 됩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지거나 또는 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만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52종목을 투자한다고 계산을 가정을 해본다면 평균 수익률은 14%였고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지수의 흐름은 그 당시에 지수만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높았을 때나 지수가 내려갔을 때 평균적으로 저는 매주 두 종목씩 황금 지도를 드렸는데 결국 그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지수, 흐름들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좋았다는 게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황금 지도들의 평균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을 좀 대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실 구간에 있었던 종목은 한 45종목 됐었고요. 수익 구간으로 정장하겠습니다.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은 한 45종목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은 한 7종목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87%인데요. 아무래도 방송률 기준으로 그 다음 첫 거래일의 시초가 기준으로 좀 계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기준을 계산했을 때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유리하게 해석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좀 더 러프하게 잡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투자 수익률은 최소한 70%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나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믿고 꾸준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물론 시간 싸움이지 저는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익률 탑10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섹터 엄청나게 좀 핫했습니다. 소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셀 기업들도 특히나 삼성 SDI는 타픽으로 자주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수익성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시점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유리하게 잡힌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도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덴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란트 섹터가 사실은 중국 가격 고시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사실상 국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였고요. 덴티움뿐만이 아니라 오스템 인플란트도 공개면수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올랐고 지금 이제 상장 폐진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에 완벽하게 실적이 턴오라운드 된 레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분에 거기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금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우주항공 쪽에서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4분기에 돈 잘 버는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제가 얘기했던 황금주도주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인텔리안테크와 캥쿠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좋은 실적을 걷어냈다라는 거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JYP의 엔터인데요. 이 회사는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까지도 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31.36%라고 계산은 돼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아마 방송 나갈 때는 계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경지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자주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보다는 업사이드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리고 투자 승률에 대한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 4분기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냈는지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QOQ로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를 모르면서 주가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꼭 반드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적의 성장 동력이 성장성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포커스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려보자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방송일 이후에 최고 수익률 대략적으로 120% 정도 됐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55%, 덴티움은 47% 정도, 그리고 켄커웨어 스페이스는 40% 정도, JYP도 33%, 3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했던 기업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지수 따라서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 따라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켄들이 장기평성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2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실적이 될 거고요. 실적을 잘 모른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투자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들 매번 제가 황금주도주 얘기 드릴 때 마지막에 PER과 PBR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과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패 위험 아무래도 또 3월 자체가 상패 시즌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텐데요. 이런 기업들 투자하면 전혀 상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살짝 높을 수는 있지만 그 성장성을 토대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시점부터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결국 실적 성장은 더더욱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1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6위부터 10위까지 주식 컨테의 종목들 수익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웨어고요. 사실 리오프닝 세터는 지금 조정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연말 효과가 없다. 연말 랠리가 없다. 연출 효과가 없다. 이럴 때 유일하게 좋았던 섹터가 리오프닝 섹터였어요. 호텔, 카지노, 여행사들, LCC들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차 1차적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2차적인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탑7이죠. 인토로조 23% 정도 수익이 됐던 종목이고요. HK인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곳에서 지금 바닥을 잘 만들고 있고요. 자차 올해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TNL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불안기에 그리고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상치료 대한 배합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가 아마존 카테고리에서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TNL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인토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OEM도 잘하고요. 그리고 ODM도 잘합니다. 결국 자체 브랜드도 잘 나가고 있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한테 물량을 받아와서 OEM으로 제작도 잘해주고 있는 매우 매우 좋은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보자면 우주항공 쪽 2차전지 임플란트 엔터 그리고 리오프닝 세터에 있는 종목들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그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좋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런 얘기 드렸던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수익률 이런 숫자 숙률과 그리고 수익구간에 있는 손실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이 종목당 평균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어떻게 보면 100% 모든 종목이 플러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경 시선에 튼튼한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겠는데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들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R코드로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1은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거기에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면 더더욱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실 그동안 펀더멘탈 기반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설명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흐름들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바닥 패턴이고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너무너무 오래된 고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빨간색 네모 박스 테두리 되어 있는 데가 제가 방송을 한 시점이고요. 아마 첫 번째 거래일인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후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좀 올라갔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적 기반한 부분보다는 어떤 재료와 테마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테마성 호재로 올라간 이슈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에코프로BM이라는 기업은 양극제 기업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캡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멘텀이 됐을 것 같고요. 사실 4분기는 실적 자체를 놓고 본다면 컨센서스를 하회했었습니다. 크게 한 건 아니고요. 조금 하회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작년에 좋은 실적을 연관으로 걷어냈고 그런 부분들이 2차전지 섹터라는 무한한 성장 섹터 안에 있고 주도주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갔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사실은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특히 저개도 위성, 특히 배에 탑재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수주장고도 많다 보니까 사실 방송인 이후에는 주가가 1차적으로 시세 분출을 했다가 조금씩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이 이중바닥 패턴 보시면 첫 번째 바닥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에서 대차 정배율을 만들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이후에 1차 상승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라는 건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건 주가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인텔리아 테크는 지금 당장 달리는 말이 타기보다는 저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데 이 두 번째 받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관심권에 넣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이후 55%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요. 덴티움은 좀 다릅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저항선이 되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이전 차트를 좀 보긴 봐야겠지만 우선 저항선만 놓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닥을 만들었고요. 바닥을 만들고 일명 균형표의 운음, 구름대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 지난 제가 방송인 시점만큼 고점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정배열 정배열은 강력한 상승의 힘을 의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갔고 동산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단기 입병선을 깨뜨리지 않고 우상향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일 이후 오히려 그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펼쳤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방송일 이후에는 47% 정도 상승한 종목이 되겠고요. 캔크와 에어로스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일 이후에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키웠고 어떻게 보면 상승 패턴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역해된 숄더를 좀 만들었죠. 1차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서 머리를 만들었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이 역해된 숄더 상승 패턴을 만들고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1분기와 2분기 실적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보여줄 올해 실적을 토대로 지금 해당 주가가 싸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도 잘 아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죠. 손흥민 선수는 왼발과 오른발을 잘 씁니다. 이 뜻은 골포스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발이 왔을 때 어느 자리에 있을 때는 원하는 곳에 슈팅을 찰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주식시장 이 부분을 대입 보자고 한다면 왼손도 잘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오른손도 잘 쓸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고 헌드만탈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 부분에서 같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주식을 보는 눈도 좀 많이 치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험치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많이 높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거기는 제가 장전 브리핑 자료들 그리고 실적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더 다이렉티브하게 좀 액티브하게 좀 주식시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도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장주의 주가 흐름의 전형적인 전표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P와 Q가 있었습니다. 콘서트의 가격 티켓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Q는 계속적으로 완판이 되면서 콘서트 행상자가 성황리를 이룬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대부분 기업들이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전형적으로 기본적인 패턴에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할 때마다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형제 해당 주가가 싼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 산업군은 일반적으로 고밸류가 부여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는 저는 일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표 주가는 EPS와 PER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PER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의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셔야 되고 싸게 사서 목표 주가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하시는 양손잡이가 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저는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만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 따위는 쳐다보지 않고 있고요. 물론 적자였다가 실적이 크게 회복이 되면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린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분명 해당 업종 안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주황색의 화살표 표준을 좀 우상향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적정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실적과 적정 주가는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직 시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실적 대비해서 적정 주가가 아닌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 매수 관점에 있을 때 공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적을 통해서 이 회사가 현재 그동안 있었던 이 회사의 PER 밴드 안에서도 밑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이상 올라갔을 때는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주가의 흔들림에 의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그리고 순이익은 5% 꾸준히 3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들 잘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수 따라서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궁극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수익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익률 리뷰 3탄을 좀 드려봤고요. 또 다음 수익률 리뷰 될 타이밍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노란 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커진 시장입니다. 인플레도 아직 안 잡히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종목 장세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계좌를 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29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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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